안녕하십니까 LTS 영어 로터스 김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평가 영어영역 29번 문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9번 문제는요. 미출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이란 문제죠. 이런 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해석하실 필요 없구요. 미출 처진 문장만 분석하시면 되요. 단 다른 문제와 달리 문법적인 지식을 조금 갖추고 계시면 아주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1번 미출 처진 문장부터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자들은요. 후부터 themselves까지 묶어버리면 관계대명사죠. 즉 자기 스스로 실험을 하는 그런 과학자들은요. can avoid 피할 수 있습니다. 동사구요. 가운데 묶인 functionally부터 legally는 동사 꾸며주는 부사구죠. 어떻게 자신을 실험하는 그런 과학자들은요.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실험이 if not legally 기능상 법률적이지 않다면 합법적이지 않다면 피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요. the strict restriction. 그런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다른 사람들을 실험하는 그런 관련된 규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관련되는 거니까요. 수동이죠. 그래서 associated 알맞게 쓰였구요. 2번 미출 처진 문장 봅시다. they can also sidestep most of the ethical issues involved. 그들은요. 과학자들은요. 또한 can sidestep. 옆쪽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즉 피할 수 있습니다. 뜻이죠. 뭘요. most of the ethical issues. 대부분의 윤리적 문제점들. 이슈들을 피할 수 있대요. involved. 포함한. 즉 뭘 포함한 거냐면 땡땡 설명해주고 있죠. nobody presumably is more aware of an experiment's potential hazards than the scientist who devised it. 어떤 누구도 is 아닙니다. presumably 아마도. 즉 아마도 어떤 누구도 아니래요. more aware of an experiment's potential. 훨씬 더 잘 알고 있지 않을 거란 얘기죠. 뭘요. an experiment's potential hazards. 실험의 잠재적 위험성을 더 잘 알고 있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에요. then 뭐보다? the scientist who devised it. 그것을 devised. 고안해낸 과학자들 보다요. 이 시 가르치는 게 뭔지 알고 계시면 쉽게 풀렸을 것 같죠. an experiment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도 문법적인 오류가 없고요. 그 다음 3번 밑줄 문장 봅니다. none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experimenting. 실험은요. on oneself. 자기 자신이 하는 그런 실험은요. remains. 동사죠. 남아있습니다. deeply problematic. 심각한 깊은 문제점으로 남아있대요. deeply remains 꾸며주고 있는 부사 형태 적절하죠. 자. 그 다음 문장 가겠습니다. 4번 문장 봅시다. one obvious drawback. 한 가지 분명한 결점. drawback은요. is the danger involved. 다음 이하의 것들을 포함한 위험입니다. 뭐냐 하면요. knowing that. 아는 것은요. 뭘요. that is. it. 그것이. 그런 위험이. exist.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을 포함한 위험은 drawback. 결점이라는 얘기죠. 근데 does nothing to reduce it. 보이시죠. does라는 동사. 그 다음 그 앞에 있는 exist라고 하는 동사. 얘는요. that이라고 하는 것에 묶여있는 명사 구조. 그래서 that it exists까지가 주어 파트고요. 그 다음에 does가 동사 파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이 존재하는 것을 알고 있는. 즉 knowing that it exists까지가 주어 파트인 거죠. 그래서 주어가 동명사. 즉 동명사가 주어자려면 동사 스위치는 단수 취급해주더라. 그래서 does가 맞는 겁니다. 그것을.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은 does nothing to reduce it. 그것을 줄이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라는 얘기죠. 마지막 5번 문장 갑니다. there is. 있습니다. no way. 방법이 없습니다.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대요. what the subject. 자. what 보이시면 what이 관계대명사인지 아니면 의문사 what인지 접속사 what인지를 파악하셔야 되겠지요. what 뒤에 문장 보니까 subject response is 주어 아 동사 완벽한 문장이 왔다는 것은 what의 쓰임으로 적절하지 않죠. 그래서 관계부사의 형태 whether나 whether 또는 뭐 if 정도 네. 이러한 관계부사의 형태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즉 알 수 있는 방법이 어때요. 그 실험의 반응이 아타피컬 전형적인지 이례적인지 또는 아타피컬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하는 명사절을 이끄는 형태 if나 whether 쓰시면 되겠죠. 무엇의 방법 of the response of humans as a group 사람의 반응 즉 사람의 반응으로 이게 전형적인지 아니면 비전형적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as a group 하나의 그룹으로 써요. 그래서 정답이 5번의 what을 if나 whether 명사절로 바꿔줘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문제는 문법적인 지식을 조금만 갖추고 계시면 여러분들 쉽게 정답을 구하실 수 있어요. 자 주제 찾기 내용 순서 맞추기 빈칸 추론 이런 것들 거의 모든 문제는요. 로투스 기미 제시한 것이 거의 100% 맞아 떨어집니다. 단 이러한 문법적 오류 문제 또는 문법적으로 알맞은 문제 이런 문제들은요. 문법적인 지식을 조금 갖추시면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문법적인 지식은요.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공부하시면 됩니다. 명사라 하면 명사에는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마인드맵 그리듯이 연결 연결 시켜서 공부하시면 조금 더 쉽고 확실하게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LTS 영어 로터스 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